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이 났네요 그러게요 상은씨 유독 이번 중간고사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시험이 있는 과목과 그렇지 못한 과목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영씨는 시험 잘 보셨나요? 아 전 너무 잘 봤죠 상은씨는 잘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잘 봤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시작해볼까요? 이번 화의 주제는 6.25 전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6.25는 큰 변곡점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또 중국에서 6.25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이겼을 것이다 라는 평이 조금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 6.25 전쟁을 시진핑이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중국 출신 한국 아이돌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그게 지금 좀 문제가 됐답니다 자 사담 그만하고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화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알고 계시지만 장사 상륙작전은 모르시더라고요 지영씨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몰랐는데 이 영화가 나온 것을 보고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였군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제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답니다 지영씨가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영화 보셨나요? 이번 영화는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6.25 전쟁과는 달리 학도병을 주제로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영화를 설명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장훈의 친구여 그 해저무는 언덕에 마주하고 앉아 바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곤 했지 저마다의 추억에 울고 웃던 그때가 또 다른 추억이 되어 남았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깨우는 단 하나의 그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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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 보자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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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러 우리 우리 다시 만날 때 까이 그 뜨거웠던 눈물이 가슴을 적시며 힘겨운 하루도 다 잊혀져간다 귓가에 맴도는 철부지 웃음소리 그 어른 하늘 아래서 잠드나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나를 달래는 단 하나의 노래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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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 보자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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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친구여 친구여 나 친구여 절대 잊지 않겠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내 있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맞습니다. 이 노래는 10년 전 KBS에서 방영한 전우라는 드라마에 삽입된 곡입니다. 대부분 6.25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는 극적인 장면을 넣는데요. 그런 극적인 장면을 넣기 전에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동안 뉴스가 떠들썩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친일의 행적이 걸려서 어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말이 많았던 분 맞나요? 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무장 독립투쟁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간도특설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부동 전투 이후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같은 민족을 죽인 경험을 토대로 한국 국군이 돼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이 맞지 않은 민족을 죽이다니. 같은 민족을 두 번 죽인 사람이 국가 영웅으로 칭송받다니 너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진짜 해볼까요?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은 772명의 학도병이 장살이 해변에서 인민군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날씨는 태풍이 오는 것과 같은 날씨를 보여줍니다. 그런 날씨에도 학도병을 태운 민산호는 장살이로 향합니다.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날씨로 인해 전파가 원활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럼에도 이명준 역을 맡은 김명민이 그냥 정진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그때 인민군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안에 있는 학도병들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일부 학도병은 그저 고무부터 하나에 우준하여 해변가로 가지만 인민군의 사격으로 인해 착륙은커녕 타자마자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해변가까지 도착은 합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인민군의 폭격과 철책, 지뢰까지 첩첩산 중에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합군이 시간에 맞춰 폭격을 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착륙할 수 있었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날이 밝아 어디로 가기 힘들었지만 이명준 역을 맡은 김명민은 교란 작전을 세워 적의 기질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도병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싸우러 나옵니다. 일부는 밥을 준다고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도 비슷한 청년들과 왜 싸워야 하는지 의지를 순간 잃고 말아요. 그저 전쟁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른들이 만든 상황에 어린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고지를 점령한 후의 학도병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질을 정리하는데 국군 학도병 역할을 맡은 채민호가 죽은 인민군 중 한 명의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군 복을 입게 되었다. 전투복 안에 경기고 교복을 입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면 믿지 않을까 싶어 입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이후 김명민은 인민군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리더십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폭약을 이용하며 인민군을 몰살할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폭약을 터뜨릴 수 있는 뇌관이 빠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도 김명민의 부하가 그것을 잘 연결하는 중에 인민군이 옵니다. 다행히 인민군복을 입고 있어 들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명민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폭약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다시금 인민군을 몰살하는데 성공했어요. 당시 먹을 것이 떨어졌던 국군은 근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곳에 인민군이 있습니다. 제발 가족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왜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꼭 가족이나 연인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사촌이 나옵니다. 정말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이 채널의 잃어버린 30년 이 채널의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마다 울었든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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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나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 있게 굴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삼십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눈물 맺힌 삼십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적 나는데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 있게 굴러봅니다 목매 있게 불러봅니다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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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명흠 대위는 장사리 전투에서 돌아가신 모든 학도병과 생존하신 모든 학도병에게 군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존하신 분들은 어떻게 오신 건가요? 그분들은 본부에서 조치원호가 지원해와서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군번이 없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오 조치원호라니 신기하네요. 그건 그렇고 군번 없이 전투에 임했다는 건 그냥 전투에 먼저 나갔다는 거 아닌가요? 네. 학생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킨 후에 투입한 경우여서 이명흠 대위는 이군들에게 군번을 지급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날까지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있던 반면 백선엽과 같은 사람은 참... 그런데 백선엽과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까지 했고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서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알겠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 맞나요? 맞습니다. 친일파이고 독재자였지만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이 앞에 두 가지를 모두 상쇄시킵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많은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고 살았네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세조와 단종 이야기를 할 때도 어른들 싸움에 어린 사람들의 희생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역사의 중요성이 여기서 한 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불쌍한 아이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억되는 건 지위를 바꾼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이영음이라는 분을 더 많이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윤씨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뭐하죠? 저희 다음 시간에는 1988년에 있었던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핸대로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게 내용이 방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혹시 저만 드나요? 네 제작부장님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 거참 너무하시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주는 올림픽과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한지영 전상훈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